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이온 맹호클럽의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난세의 영웅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관심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따로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소통을 하고 싶거나 미국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에 하셔가지고 미국 주식 이렇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이 시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은 난세의 영웅주, 이제 다음 시간은 뭐냐면요. 지난 6강에 이제 한미 주식의 수익 배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차트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차트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시황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종목과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많이 좀 시간 관계상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종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매매하는 스킬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미국 주식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초보자 여러분들, 주린이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저녁 때 잠은 어떻게 자고 몇 시까지 매매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요. 또 하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좀 내가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미국 주식은 상하한 폭이 없다는데 한꺼번에 막 급락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제가 이게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또 찾아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지난 강의를 찾아보셔도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난세 영웅주 이렇게 치시면 지난 강의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알아야 한국 주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알면 오늘 한국 주식 매매하는데 상당히 수월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주식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냐 하면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또 그동안 하락했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경기 정정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어요? 반도체 관련주들, IT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거의 강하게 갔습니다. 시장 지수가 급등하는데 전부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몇 개 종목들은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SM의 자회사들이 급등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그리고 미국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나 업종을 보면 금융주하고 경기 재개주들이에요. 경기 재개주들이 뭐냐 하면요. 이제 크루즈 관련주들, 그다음에 여행 항공 관련주들, 그다음에 리조트 관련주들,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제 MGM 리조트라고 하는 그런 체인을 가진 체인 호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동안 계속 약세, 하락 조정을 받았던 여행주들, 오늘 노랑풍선이 무상증자 얘기까지 하면서 상한가로 갔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미국을 그대로 카피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그대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어제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은 그대로 따라가겠구나라고 대응을 하시기 훨씬 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알아야 한국 주식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인플렛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델타 변이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하는 게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델타 변이가 확산이 돼서 이래도 계속 리오프닝 주가 계속 가고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가고 또 언택트나 이런 종목들은 못 간다. 오늘 바이오 관련 주들이 되게 약했잖아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진단 키트나 백신 관련 주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을 따라잡았다, 추경매소했다 그러면 또 조정이 왔을 때는 대응 전략이 방법이 없는 거죠. 빅테크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지금 그러는데요. 지금 시장이 급격히 약세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빅테크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장주와 민감주에 대한 바벨 전략이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유가가 급등했다, 오늘 환율이 1,150원 정도에서 멈췄지만 그렇게 하락은 안 했잖아요.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 이슈에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했어요.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그게 뭐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이제 보니까 잭 도시라고 하는 트위터의 CEO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캐시우드 CEO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있었는데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했었잖아요. 테슬라를 가상화폐로 살 수 있다, 이랬다가 갑자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최고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바람에 시장이 가격이 급등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전력을 급격히 사용하거나 그런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 시세를 현 시세에 놓고 시세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고 있고 그런 관련주를 매수해서 20% 이상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인플레, 코로나 확산, 경기 정점. 그러니까 미국의 애널들이 극과 극으로 지금 갈려서 경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플레와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골디락스 장세가 계속될 수가 있겠냐. 그런 거거든요. 골디락스 하면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지금 이런 장세가 계속되면서 종목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경기 정점이 이제 왔고 어떻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만 있겠냐. 인플레라든지 지금 경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경기 과열에 대한 면들도 지금 있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만 있겠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8월과 10월이 경기가 정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비중, 현금 비중을 높이고 주식 비중을 줄여야 돼요.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과 전망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동학개미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동학개미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말 맞춰서 서학개미들도 지금 밤잠을 못 이루는 서학개미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어려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렵지 않다. 처음에 낯서니까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 하는 일은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죠. 그래서 그냥 따라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이 가능할까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가능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게 한국 주식 매매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매매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밤에는 미국 주식 하는 거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이렇게 딱 칼로 이렇게 딱 묻자들듯이 갈라지는 시장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는 거예요. 서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특성을 제가 한 번 딱 한 가지로 이렇게 딱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환율이 1,150원 밑으로 살짝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제는 1,154원까지 올라갔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라는 게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주가나 지수의 흐름이 그냥 좌우되는 거예요. 급등락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이 그냥 매일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 뭐냐 하면 글로벌 자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지가 않아요. 그럼 미국 주식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정책에 의해서 좌우돼요.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한다. 그럼 주가는 떨어져요. 그리고 또 실적 발표를 한다.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급락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와 이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도 물론 정책이나 실적의 영향을 받지만 그 비중이 이게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외국인들이 매일 매도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너무나 급등락을 하는 거에 너무 정말 답답해 죽겠다.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흥국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 그럼 이쪽 비중을 줄이고 일로 가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간의 주식 수익 배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진짜 업종이나 테마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오늘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업종이나 종목을 통해서 비교를 해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올해 1월부터 제가 미국 주식을 실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60% 수익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어떤 댓글을 보니까 그럼 혼자 잘하지 왜 여기 나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 많은 시장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한국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로 누워서 다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자면서도 이게 소리만 딱 해놓으면 매매가 된 거는 자다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 주식을 했는데 손실이 너무 크다. 매달 수익 10%는커녕 매일 손실만 계속 깊어진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거를 세금으로 다 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250만 원 이상만 수익이 나면 그 수익 위에 부분에 대해서 22%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우선 250만 원 이상을 번 다음에 걱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렇게 벌어서 세금 내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지금 수익이 안 나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할 때 자꾸 저가주나 급등주나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하는 거지 한국처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급등락하는 테마 또는 동전 주고 뭐고 가리지 않고 그냥 테마에 따라서 질러고 빼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실 거면 미국 주식은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한 번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먹혔어요. M&A라는 이슈가 먹혀서 하루에 100% 이상 급등했다. 2불짜리가 100% 급등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불이 되는 거예요. 4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50% 또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바닥을 깨고 내려가요. 지하실이 없어요. 그래서 한탕 크게 하겠다. 한 종목 잡아서 내가 풀베팅해서 한 번에 크게 먹고 나오겠다. 절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업종 대표주나 실적주를 우선 포트에 넣어두시고 나머지 단타는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철저하게 이걸 지키셔야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미라고 하는데 계좌를 카피한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 주식을 하기 전에 요즘은 너무 좋아요. 모의 투자라는 게 있어요. 모의 투자. 그리고 모의 투자가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일주일 동안에 체험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체험 매매라는 건 뭐냐 하면 한 주씩 사보는 거예요. 한 주씩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 매매라고 하는 거는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회원이 되신 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을 하면서 한국 주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같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을 먼저 시작해야 한국 주식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샵 3772번으로 미국 주식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한국 주식에 대한 부분은 또 미국 주식과 연동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측면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궁금하신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한국 주식과 주한야미.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내 주식은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급등한다고 해서 이게 상한가 갈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따라잡으면 다 물립니다. 그래서 시가매매, 종가매매를 하는데 이 시가매매, 종가매매만 잘해도 스윙 개념으로 가져가서 스윙 개념으로 장중에 5% 스윙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여러분들 매매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장중에 단타 들어가서 5% 스윙 낸다. 지금 막 그러면 지금 난리 나죠. 오늘 저녁 때 회식한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인데 어딜 회식을 하세요. 집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하셔야죠. 그래서 1일 3회 이내 매매를 자주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매매 빈도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매를 10번, 20번을 해서 거의 그냥 그로기 상태가 돼 있는데 미국 주식을 어떻게 매매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장이 열리면 본장에 또 다 하고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하면 이것도 하고 잠은 언제 잡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 얘기 듣고요. 프리마켓에서 비트코인, 코인을 사지 마세요. 코인은 지금 위험해요. 이런 건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오면서 코인은 위험하고요. 제가 매매한 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예요. 비트코인 관련 주식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제가 5% 오를 때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매수할 때 왠가 하면 프리마켓에서 5%를 오르고 시작하는데 무조건 따라잡으면 안 되잖아요. 분할 매수했어요. 5% 할 때 10주 사보고 또 4% 내려갈 때 또 10주 사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0주를 잡아놨어요. 그랬더니 본장에서 20% 이상 급등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나왔습니다. 왜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3만 불이 깨졌었어요. 3만 달러가 깨졌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었어요.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해서 그때 장중에 3만 2,9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때 고점에서 다 던져버렸어요. 그때 급등을 하더라고요. 20%. 이런 매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관련 주가가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관련 주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 한국 주식을 해야 될까요? 미국 주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되겠죠. 애프터마켓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애프터마켓은 AM 5시에서 아침 7시까지 2시간이 됐어요. 그전에는 1시간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내 HTS 증권사들이 이 시간을 늘려준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제 매매하는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5시부터 열리는, 오후 5시부터 열리는 프리마켓부터 본장은 지금 10시 반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본장이 열리는 거는 보고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12시에 잡니다. 프리마켓 매매하고 12시에 자요. 그러면 걱정이 돼서 잠이 오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팔 거 다 팔고 그다음에 좀 잡아놓을 거 잡아놓고 분산 투자하고 현금을 30%에서 50% 가지고 있고 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잘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 5시에 자명종 시계를 맞춰놔요. 본장이 끝났을 때 2시간 내가 팔고 싶은 거 팔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2시간이 있는데 뭐하러 밤을 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밤 12시에서 아침 새벽 5시까지 5시간 자면 요즘 열대야 때문에 진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더워서. 5시간 자면 충분하지 않아요? 돈 벌겠다는데 잘 거 다 자고 언제 돈 봅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5시간 취침하고 나머지 시간 활용해서 매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주식처럼 이상한 테마주 사놓고 매일 잠 못 자고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급등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나 IT 관련주들이 부품주까지 코스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너무 다 올라서 살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애널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신고가 부근에 가 있고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국내 주식은 뭘 찾아야 되냐면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프리마켓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샀단 말이에요. 채굴하는 기업을. 그런데 내가 본장이 열리기 전에, 본장이 열리고 나서 내가 취침을 하기 전에 매도를 좀 걸어놓고 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20% 정도 수익, 20% 상승 가격에 매도 걸어놓고 자는 거예요. 현금 비중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단타나 스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올라가는 주식, 내가 저 종목을 올라가는 주식의 비중을 더 싣고 내려가는 주식은 자꾸 아웃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분들 너무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동안 1.5%, 1.3% 여기 보면 이게 7월 16일이었어요. 7월 16일인데 1.29% 이랬는데 여기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1.5% 갔을 때 금리 발작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 반등이 나오는 거다. 지금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단에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건 꿈보다 해몽이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만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상황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골디락스 장세가 지금은 최고다. 너무 많이 올라있는 상태고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자꾸 급등하면 그다음에 급락이 나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가격. 3만 달러가 붕괴됐을 때가 매수 기회라고 샀다 이거예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8%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장중에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의 끝날 때쯤이 장중 고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다가 이게 만약에 수직으로 낙하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다시 급락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빠르게 갈 종목을 살 거냐. 효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써서 뭔데. 그러니까 결판이 빨리 나는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 천천히 오래 가는 종목을 살 거냐. 이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가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자주 매매하는 게 싫어. 제가 아는 75세 되신 오랜 고객님이 계신데 이 회원님은 미국 주식을 매매하면서 낮에는 놀러 다니세요. 그리고서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 해놓고. 계좌가 올해 대비해서 29% 수익이 났대요. 종목이 한 2, 30개 돼서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셔서 매매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절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애플이나 페이스북 사놓고 아니면 아마존 그 고가주를 사놓고 이게 한 달에 5% 수익 나오는 거. 아니면 증권사에 가서 미국 주식하겠다고 그랬더니 ETF 사라고 하는 거예요. ETF 사면 이게 목표 수익률이 1년에 5%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행에 예금해 보세요. 지금 은행 금리 1%도 안 나와요. 세금 띄면 한 2% 나오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려고 미국 주식 할까요? 이거 보려고 미국 주식 하진 마셔야죠. 그래서 제가 대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좀 길게 가져가실 종목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경기 재개 얘기를 할 때 좀 다음 종목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외인 수급의 변수다. 여기 보면 최근에 이게 지금 2월달, 3월달, 1월달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1,110원 때, 1,120원 때 있었잖아요. 1,110원, 1,120원 때 있었는데 지금 1,150원까지 갔어요. 40원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50원을 넘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약세, 약세 된다. 신흥국으로 자금이 모인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조용히 사라졌어요. 지금 달러 강세가 대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다. 이걸 인정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S&P500의 매비라고 하는 지도를 봤더니 어제 장세는 아주 바람직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엑소모빌, 쉐브론 이런 에너지 관련 주들이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녹색 중에서. 많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존, 이런 우중충하잖아요. 테슬라는 역시 우중충하잖아요. 우중충한 색깔은 많이 올리지도 않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는 거고 넷플릭스 보세요. 빨간색 좋은 거 이거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JP모간,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종목들, 금융주들이 어제 장에서는 강세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색보다 녹색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강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밈 주식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다 강했었어요. 그런데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의 극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영화관을 갖고 있는 전국 규모의 네이션 와이드의 체인을 갖고 있는 최고. 여러분들 아마 게임스톱 사태라고 해서 공매도 사태 아시잖아요. 비디오 소매점. 그런데 실적하고는 다 무관한 종목들이고 이거는 공매도를 걸어놓고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인 거예요. 이 날은 전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밈 주식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빨간색 양봉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강하게 가면서도 개인들이 선호하는 레딧이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을 어디서 내야 되느냐. 이런 데서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20% 비중으로 사가지고 경기 재개가 된다 그러면 영화관부터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경기 재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몰린다 그러면 과거에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하루에 115%가 오른 적이 있어요. 이게 대장이에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게 대장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거 공략한다고요. 시초가 부근에 경기 재개주들이 가는데 약간 애매하게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거를 100주를 사겠다 그러면 프리마켓에서 한 50주를 사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장 시작할 때 보고 급등하면 패스하고 그다음에 매도 걸어놓고 그다음에 아니면 약하게 나오면 나머지 50주는 내가 자고 나서 아침에 애프터마켓에서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니까 그대로 매도를 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 한 종목에서. 이 한 종목에서 100만 원을 벌려면 적어도 얼마 정도 들어가야 돼요. 300, 400 정도의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300, 4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종목을 비중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개인들이 선호했던 공매도 주식, 밈 주식들을 다 급락시키고 가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쪽도 올려주고 저쪽도 올려주면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가는 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에 캐시우드 투자한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랐고 또 방어주가 있어. 경기 방어주들.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있어. 히토류 관련주가 우리나라만 있거나 호주나 북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강하게 장대 양봉을 세운 종목들도 있어요. 우주 관련주. 요즘 버진 갤럭틱 이후에 또 블루 오리진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버진 갤럭틱이 지금 상장돼 있는 우주 관련주 중에는 유일한 종목이죠. 블루 오리진도 성공했다는 뉴스로 지금 다 우주로 간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 항공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버진 갤럭틱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매매하는 방법은 모르시는 거예요. 잡답하죠. 그러니까 이미 버진 갤럭틱이 지금 7월 11일이죠. 7월 11일 날 우주비행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 이미 저점에서 다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걸 다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물리는 거죠. 마이너스 20%에 손절했다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그 피 같은 돈을 마이너스 20%에 손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블루 오리진이 7월 20일 날 우주비행에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까지 봤어요.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 7월 20일 날 매매할 때. 이런 거 하면 블루 오리진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버진 갤럭틱 갖고 단타를 들어갔는데 지금 10시면 장이 열리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오후 5시부터 프리마켓이 열리는데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한 1, 2%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10시가 가까워질수록 이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중고 서점이 모여 있는 데는 다 중고 서점이 모여있고 같이 잘 된다는 거 아닐까. 이게 지금 블루 오리진이 성공하면 버진 갤럭티, 우주항공 이 자체 시장이 넓어지는 거니까 다 같이 움직이겠다고 그랬는데 딱 시장을 보니까 5% 정도 올라간 다음에 헉헉대기 시작하더라고요. 8시, 9시가 됐는데. 저는 과감하게 매도치고 나왔더니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달려들면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수익은커녕 손실만 깊어진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mRNA 백신 임상 갖고 CMO 관련주들 봤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전부 약세였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제약바이오들이 다 약세고 그러니까 IT 관련주들이 강하게 가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철강 관련주들.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건설 관련주들, 기계 관련주들, 또 IT 관련주들. 이런 게 가는 장이었는데 CMO와 관련된 종목이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 위탁 생산과 관련된 얘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건 다 하락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시장이 지금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공략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현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폭이 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아이진 같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진을 보시면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시총이 이제 8천억 정도다. 지금 mRNA 백신을 지금 임상을 제일 먼저 신청했고 여기저기서 지금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설 투자 또는 셀루매드와 공동 개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보다 훨씬 못한 종목들이 시총이 1조가 넘어가고 바이오들은 지금 1조 2천억, 1조 5천억이 되는데 보면 오늘 바이오 제약 바이오들이 약세인 속에서 혼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가 지금 이게 한 주당 340불, 400불에 가까운 거면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주당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급등하면서 매일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인데 mRNA 백신 모더나가요. 지금 3일 동안, 4일 동안에 25%가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이 모더나가 아까 S&P 500 종목에 편입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4%가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사실상 이런 종목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아서 수익을 낸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올라가다가 물리면 어떡하나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한 특징이 뭐냐 하면 백신 개발. 지금 변이가 막 델타 변이니 뭐니 확산되고 영국은 하루에 지금 5만 명의 확신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아예 집단 방역에서 개인 방역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독감처럼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백신 접종을 하라 이거예요. 각자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오픈을 해놨어요. 셧다운하지 않고 다 오픈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갖고 말이 많습니다. 그게 잘한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델타 변이, 변이에 강한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자체로선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가는 종목 계속 간다. 이거 꼭 잊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지난번에 화이자가 지금 델타 변이, 변이에 강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90% 면역률인데 이거를 95% 이상 올리는데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미국은 미국이 아닌 나라와 공동 개발하거나 다른 외국의 주식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다고 했죠. 아까 모더나는 지금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최고가가 43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달러 부근에서 이렇게 장기간을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7개월 동안 신고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모더나가 급등하니까 저거는 따라잡기가 너무 급등해서 신고가 하니까 무서워서 꽁 아니면 닭이다 하고 화이자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 하면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올해 6월 4일 날 103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이렇게 지금 하락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를 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면 수익이 안 나겠죠. 이 경우에는 한국 주식으로 옮겨오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대장주인데 왜 주가가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은 7월 1일부터 뉴욕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 오픈을 했어요. 리오픈을 해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무방하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저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다. 개강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지금 다들 야외로 나가다 보니까 앉아서 게임을 지금 메타버스 게임을 하는 그런 유저들의 출입 횟수가 줄어드니까 주가는 하락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대안으로 한국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는 거죠.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 보세요. 단기간에 3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까지 올랐으면 이게 지금 한 60% 오른 거예요. 이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을 보면 이것도 메타버스인데 제가 보니까 정말 실적이 엉망이에요. 오늘 다 급락했어요. 그동안에 단기 급등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 급락했어요. 그런가 하면 기대감 가지고만 올랐고 다 적자인 기업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만약에 로블록스가 아까 그렇게 시장에서 하락하는 동안에 이쪽에 왔다면 우리는 엄청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거는 더해요. 지금 얼마에서 했냐면 여기서 5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1만 3천 원을 기록했어요. 얼마 만에요? 지금 6월, 7월 두 달 만에 얼마 오른 거예요? 200%. 100% 오른 거죠. 100%. 5만 원에서 11만 원이니까 6만 원이 오른 거예요. 10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오른 거죠. 2배. 그런데 이 기업도 역시 적자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술력, 그다음에 성기대감 하나만 갖고 올라오서 오늘 다 급락한 겁니다. 오늘 아마 여기서 급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블록스가 미국 주식에 로블록스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로블록스가 못 갈 때는 한국 주식에 올라가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와서 이쪽에서 수익을 내는 게 잘한다는 거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보면 역시 12,500원에서 2만 원까지 단기간에 얼마 만에 올랐어요. 한 보름 동안 오른 거죠. 그럼 이쪽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국에서 배팅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넘나 들면서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 대신 미국 주식에 대한 이해와 그 트렌드 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실전 매매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올해 1분기에도 30억이 넘게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중국에서 열혈 강호가 지금 폭발적으로 했었고 메타버스 AR, VR 쪽에 제일 먼저 2017년도에 들여왔고 블록체인 기반의 신작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못 갔잖아요, 얘는. 그런데 아까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시총이 9천억, 1조 가까이 갔는데 얘는 아직도 2천억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평가 종목은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넘나 들면서 양쪽에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직접.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치매 알츠하이머 이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서 먹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메타버스는 로블록스가 쉬고 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익이 났지만 이 치매 알츠하이머 시장은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치매 치료제 개발하고 나서요.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300달러 한 주당 300달러면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168불이 오른 거예요. 168달러가. 그러면 35, 15 하루에 50%, 60%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오죠. 그러면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의회 차원의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불공정이냐.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 고가주가 이렇게 급등하면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죠. 왜 여기를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바이오젠 말고는 미국에 치매 치료제가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죠. 카사바 사이언스라는 이 기업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50달러부터 시작해서 12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서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 급락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장대 양봉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어요. 저는 카사바 사이언스라는 기업, 사바라고 하는 게 종목 기호인데 이거를 들어가서 프리마켓에서 오를 때 들어가서 본장이 시작하고 20, 30% 급등할 때 무조건 매도해서 이런 데서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수익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바이오젠은 아는데 카사바 사이언스는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그 기업 내용을 정말 소상하게 오너처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전 트레이더들은 뭘 하냐면 내가 매매하는 데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이오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적자예요. 왜 적자예요? 그거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인 거예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사바와 또 하나는 에노비스라고 하는 똑같은 치매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실전 매매를 통해 보면 아까 카사바가 강하게 갈 때는 얘가 못 가고 얘가 급등할 때는 카사바가 못 가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까 급등할 때 얘는 쉬어가죠. 아까 카사바 보셨죠? 이렇게 장대양봉 세울 때 얘는 쉬어가는 아래 꼬리단 은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은봉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사바 급등할 때 그쪽에 와서 먹고 빠진 다음에 그다음 날은 여기를 공략하는 전략을 쓴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강의를 하는 거를 저는 못 들어봤어요. 미국 주식 전문가는 대부분 페이스북 사세요. 애플 사세요. 팡주식 사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 오르고 그다음 날 2% 빠지고 한 달에 종목 수익률이 10%다. 이런 걸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을 왜 하냐고 그러냐면 한국 주식은 2400개 정도 되잖아요. 미국 주식은 이 10배가 넘어가고 ETF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뭐냐면 내가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는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 모르는 주식은 한 주씩 사요. 그러면 그 한 주당 수익률이 나와요. 한 주당 많이 잃어봐야 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그 한 주당의 주가를 사놓으면 그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주식을 알아야 한국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는데 시장이 넓고 넓고 정말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요. 저는 한국 주식을 매매할 때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시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도 저는 아까 경기 재개화 관련 주들을 매수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새로운 신세계 미국 주식에서 수익도 내시고 또 한국 주식에서도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제가 낸 수익이나 그런 자료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샵 3772번으로 미국 주식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저랑 만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미국 주식을 매매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강의를 유튜브나 또는 경제방송, 증권방송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투자은행 아이비들이 얘기한 목표 주가만 앵무새처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는 목표 주가가 800불이랍니다. 또 JP모건에서는 500달러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고 실전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600불인데 원래 목표 주가가 500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달러 넘어간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쫙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100% 다 맞았다 그러면 이건 인공지능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과학이 아닙니다. 주식은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논리나 그런 원리를 아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또 많이 준비해 왔는데 뒷부분을 또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또 연동을 해서 조금 앞 시간에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주제로 다음 시간에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주 오늘 많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저는 뵙도록 하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